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. 오늘은 또 그래디 시간 찾아왔습니다. 지난번에 노말 엔딩을 봤고 오늘은 자동차 엔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위쪽으로 가서 한번 시원하게 헤드샷으로 재워드립시다. 이게 엔진 파트를 이제 다 모아야 될 것 같거든요. 드라이버 필요합니다. 드라이버 필요해요. 드라이버를 조준해서 쏘세요.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이번엔 빠르게 탈출합니다. 자 플러그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. 배터리가 저쪽에 있거든요. 배터리를 챙겨줍니다. 배터리 짝짝 자 과연 자동차는 또 어떤 식으로 탈출할까요? 자 배터리 챙겨줍시다. 배터리 배터리 던져놓고요. 그 다음에 가솔린 가솔린이 필요하죠.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손잡이 챙겨주고요. 올라갑니다. 나이스. 근데 이제 손잡이 올라가는 속도가 한 세, 두 배? 두, 세 배 빠른 것 같은데? 오케이. 엔진 파트 챙기고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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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여기 문 닫고 부신 다음에 챙겨서 뜯어갑시다. 왔다 왔다 왔다. 오우. 안 보이니까 겁나 무섭네. 가라고. 그래도 모바일 버전보다 훨씬 더 공포감이 세네요. 야 던 위치 봐라 진짜. 인성 실화냐? 야 이거 어디로 가라고? 왜 거기서 나와? 저쪽에 가솔린 있거든요. 자 여기 갇히자마자 가솔린 챙겨서 뽑아. 뽑아. 나와.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문 닫고, 트랩 조심하고. 아 던 위치 뭐야 이거 진짜. 할머니 집에 갇힌 기분 제대로 듭니다.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렌치 가져옵니다. 모는 재료는 다 모였습니다. 일단 기름이 제일 오래 걸리니까 기름부터 좀 넣을게요. 게솔린 가득 채우고 이거 내가 하는 것보다 할머니 오는 소다 더 빠를 것 같은데요. 렌치 어딨어? 됐다 됐다. 됐죠? 왔다. 자 자동차 킷 챙겨서 바깥으로 탈출 한번 한 다음에 아 아 아 이거 밟아 이거 멍추가 아 으흐... 어... 네... 자 이제 다 됐거든요. 바깥으로 나갑니다. 알겠 넝... 오케이. 자 시도 걸렸다. 오로울. resol. 아 페드라 키 까먹고 있었다. 이 씨... 그래 이렇게 쉽게 보내줄리가 없지 엄마야 엄마야 할머니 깔아 뭉개야 돼 깔아 뭉개야 돼 깔아 뭉개야 돼!! 으어.. 페드라키의 존재를 완전히 까먹고 있었음 한 번에 다쳐야 될 텐데 야! 그렇지! 오오오오! 몇 번 실패한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네요 자 플레이어스키 먹고 오오오오오! 아 그대로오오오 오오케이 저는 이제 떠났니당 열어 재뀌 와와와와아악 아아아악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다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아아아아악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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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" 오오오오